빼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블로그든 유튜브든 잡지든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어디 살 빠지는 운동 자 이 운동만 하면 어디어디 살이 그냥 쫙 빠진다 막 뱃살 폭박 파괴 자 과연 이런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특정 부위만 골라서 살을 쪽쪽 빼는 거를 스팟 리덕션 아니면 타겟티드 패드 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001년도 미국 예일대 자료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아 이런 스팟 리덕션은 굉장히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연구나 이렇게 논문을 좀 찾아보면은 자 이 스팟 리덕션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? 아니 이제까지 저런 영상이나 막 저런 제목들 엄청 많이 봐왔는데 아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? 다 낚시였던 거야? 자 일단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 살만 빠지는 게 아닌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1번 어떤 부위 운동을 하든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전신의 지방을 분해해서 쓴다 즉 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팔에 있는 지방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전신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혈관을 타고 와가지고 팔로 와서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특정 부위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부위의 지방만 분해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지방 다 분해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만 쏙 빠지진 않겠죠? 2번 지방이 바로 근육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보통 운동을 하시면 이 몰랑몰랑한 지방이 바로 근육으로 바뀐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방과 근육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물을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어떻게 뭐 굽고 삶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거를 기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? 아니면 반대로 기름을 막 발로 차고 손을 때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기름이 물로 될 리도 없겠죠 자 여러분 지방을 근육으로 바로 바꾼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을 기름으로 바꾼다거나 기름을 물로 바꾼다거나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셔도 지방이 바로 근육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근육은 근육대로 운동을 해서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은 그냥 지방대로 다이어트해서 지방 분해해서 지방 따로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특정 부위를 운동하면 그 부위의 근육은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방은 전신에서 동등하게 분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방 분해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운동만 한다면 그 특정 부위에 근육은 점점 커지는데 지방은 많이 안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특정 부위가 많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멋진 복근을 갖고 싶다 멋진 복근이 이렇게 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복근 운동을 하면서 지방 분해는 또 따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복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나 복근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이냐 지방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근 운동을 하면 이 가려져 있던 복근이 커지긴 하는데 지방을 안 빼면 여전히 복근은 안 보일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물론 특정 부위 운동을 했더니 그 부위가 좀 빠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은 아무래도 좀 늘어지기도 하고 중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늘어지고 중력 영향도 좀 덜 받거든요 특히 팔뚝 같은 경우에 자 지방만 많으면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굉장히 살이 많아 보이다가 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좀 생기면 이게 좀 올라 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살이 좀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이 붙으면서 이 쉐입이 한마디로 모양이 좋아져가지고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지방 분해가 돼서 있던 지방이 없어진 건 아니죠 또 가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운동은 둘째치고 살이 빠질 때는 얼굴이나 상체에서부터 먼저 빠지던데 그 복부나 아래쪽은 좀 나중에 빠지는 것 같던데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자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얼굴이나 상체 쪽부터 좀 먼저 빠지게 되고요 그 먼저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하체나 엉덩이 쪽이 좀 늦게 빠지고 늦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방 분해 수용체도 그렇고 그 빠지는 순서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이게 인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개별로 또 조금씩도 다르고 그래서 빠지는 순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 순서가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위 운동으로 특정 부위가 살이 빠진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긴 있어요 자 2017년도 로마 대학의 연구나 2007년도 코펜하겐 대학의 논문을 보면 운동을 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해당 부위의 온도, 혈류량, 지방 분해 호르몬 분비가 향상돼서 지방 분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의 강도가 약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고강도의 무산소 근육 운동 쉽게 말해서 웨이트 운동을 꽤 많이 자주 해줘야 위에 온도 플러스 혈류량 플러스 지방 분해 호르몬 전달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됩니다 자 얼마나 했어야 됐냐 해당 연구에서 강도는 1RM 즉 젖 먹던 힘을 낸 거에 70% 정도로 해줘야 되고요 또 전문 트레이너의 정확한 자세 교정 아래 모든 헬스장 머신을 총 300번 정도 하고 나서 또 중간 이상의 강도로 유산소를 30분씩 횟수는 일주일에 총 3번 12주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했을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야 된다면 자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과연 의미가 있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 다양한 매체 등에서 어디 어디 살 파괴 어디 어디 살 뿌셔뿌셔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부위 살만 빠진다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운동들 해도 아무런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 어떤 운동이든 하면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뭐 아 부분적으로 운동하는 건 하나도 소용없나 보다 난 오늘부터 전신운동 뿐이야 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좀 걱정돼서 높아시게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 부분 운동 이거 저거 하시면서 여러 개 합쳐서 결국은 전신운동 비슷하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은 팔 하고 내일은 다리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쳐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어느 한 부위만 계속하면 그 부위가 정말 빠지는 줄 알고 거기만 죽어라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럼 무슨 운동으로 하면 되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운동을 하시든 그냥 본인이 재밌고 또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유산소나 무산소도 막 엄청나게 차이가 크진 않은 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해 지방 연소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칼로리 소모가 단시간에 워낙 많아서 또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뭐 유산소든 무산소든 아니면 뭐 부분 운동이든 전신 운동이든 그냥 본인이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찾아서 계속 규칙적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지만 체중 감량에는 운동이 20%고 식이요법이 80%이기 때문에 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식이요법을 아예 안 해버린다거나 간과한다면 체중 감량이 잘 안 될 거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더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